자식아 하늘 봐봐 너무 이쁘다 너 친구들하고 놀러갔던 거야? 여자애랑 단둘이 놀러갔던 거야? 내 딸 건드려 산건이 없어 나 계속 볼 거야 일로와 나한테 연락 좀 줘? 뭐로 확인해봐야 될까? 나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지 보면 안 돼? 자 얘기 좀 하자 박미정 나한테 연락 좀 하자 저 간단 소리 좀 하지마 나 너 다신 안 볼 거야 여정아 네가 걱정하는 만큼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줄게 여정아 네가 걱정하는 만큼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줄게 여정아 여정아